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쭉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일전 영상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때문에 양극화가 온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폭락문자분들 있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라땡땡, 쇼땡땡, 방땡땡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이 똑같은 규제 상황을 가지고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논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2021년도 1월 달부터 세금이 한번 크게 바뀌게 되죠. 법인들이 일단 물량을 먼저 털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사업용 목적인 토지와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10%가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물건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년에 바뀌는 세금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년 거주를 했다는 전제하에 1년에 8%씩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던 것이 내년 1월 1일로부터는 1년에 보유 4%, 거주 4%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 2년 거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팔았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 적용받을 게 2021년도 이후로 양도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48%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올해 안에 처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정말 큰 건데 최종 1주택 이야기.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나왔었던 부분인데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1년도부터는 최종적으로 양도한 1주택으로부터 2년이 넘어가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해준다. 즉 우리가 기산 시점이 취득 시점이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다. 이런 부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양도할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올해 안에 부동산들을 처분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많이 떨어지는 것 같나요? 좀 뭔가 금매물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금매물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실거래가들 잘 보게 되면 뭔가 좀 싸게 나와 있는 매물들 보면 실제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안 됐었던 매물들 저가 양도라든지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막상 시장에서 싼 매물들은 찾기가 어렵고 거래량 자체는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갱신하는 단지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정리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계약을 했었어야겠죠. 12월 말까지 잔금 치르려고 하면 우리가 한 달 만에 잔금 가능할까요? 이미 팔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슈들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 6월 1일자로 또 폭탄 같은 게 날라오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1일로부터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늘어나게 되죠. 2주택자 플러스 10% 3주택자 플러스 20% 세율인 게 내년 6월 1일부터는 이제 20% 30%로 각각 10%씩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중과 세율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진작에 처분할 것이다. 분양권 같은 경우도 내년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그냥 양도 세율이 팍 터지게 되니까 분양권도 그 전에 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애초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자 전에 종부세율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도 정리할 것이다. 법인 같은 경우는 진짜 종부세 못 버티게 되거든요. 법인은 그냥 무조건 최고세율이에요. 1주택이면 3% 다주택자라고 하면 6%의 종부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그냥 공시가가 얼마짜리던 간에 그냥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법인들이 다 던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에 하락의 장이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들 못 버티니까 던지겠죠. 그런데 어디를 던지느냐 다주택자들도 어디를 먼저 파느냐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규제 상황을 봤었을 때 이거에 따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주어 없이 부동산은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들 그런 데들부터 정리하게 되고요.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양극화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서울이고 지방이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던진다라고 하던데 서울이라 하더라도 법인들 막 매도 물량돼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법인이 가지고 있다. 그건 종부세. 못 버티겠죠? 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법인이 과연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 투자를 누가 할까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법인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뭐였냐? 단기 양도세율이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미만일 때는 40% 더군다나 내년 2021년도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단기 양도세율이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단기 양도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굳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타 칠 때를 즉 어딜까요? 좀 저가 주택들, 지방 우리가 흔히 말로만 됐던 버스타워 와가지고 확 쓸어가는 부분들 지방에 뭐 매물들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이 그냥 확 많이 사버리는 거죠. 법인 명의로 열차를 사버린 다음에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매물 싹 걷어들인 다음에 탁탁탁탁탁 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개인으로 샀다라고 하면 단기 양도세율이 너무 세니까 법인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살 수 있는 부분들 똑같은 금액 4억, 5억으로도 많이 살 수 있는 데들 지방으로 많이들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법인 규제들이 본격화되면서 법인들이 어디를 많이 팔았나 보면 서울을 많이 팔았다는 기사가 될까요? 지방을 많이 팔았다는 기사가 될까요? 검색해보시면 금방 쉽게 나옵니다. 법인들이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이 샀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서울에 법인이 10억 넘게 들어가는 거 갭 투자라 하더라도 5억 넘게 들어가는 거 법인으로 많이 샀을까요? 애초에 법인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취득세 중과세율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 못했었어요. 지방 투자를 법인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보게 된다면 아 진짜 우리 라땡땡, 쇼땡땡이 말하는 그런 매도 물량 폭격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 흐름들을 한 번씩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일단 돈의 흐름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몰리고 있었다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내용 그래요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하고 우리가 똘똘한 한 채심화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간혹 우리 다른 폭락론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게 그냥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타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법인이 과연 어디를 많이 샀는가 조금만 검색해보시더라도 금방 팩트체크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그리고 법인들 정리하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딘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론자분들이 이야기하는 2020년도 12월, 2021년도 5월 달에 다주택자분들이 다주택을 정리할 것이다. 즉 매도 물량들을 던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던지긴 던질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가 원하는 지역처럼 서울 중심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서울 중심지가 폭락이 오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하락론자들의 서울 중심지가 폭락 시나리오를 반박해드린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